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전북교육청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기르되어 있던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함으로써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상산고에 자사고 지위를 둘러싸고 벌여온 3년 넘는 법적 다툼은 끝나게 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서울과 부산교육청의 사례를 참고해 자사고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소치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